뽕뚜, 알았어. 냠냠이 줄게 봐봐, 먹을 거 엄청 많지? 뽕뚜가 좋아하는 반두 내가 좋아하는 감자튀김 계산 50원 50원 500원 50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나도 맛있겠다 아, 맛있어 어 Frauen 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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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몹 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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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투 먹을습니다. 봉투 먹을 주스랑 아이스크림 샀으니까 이제 옆으로 오! 샌드위치 또 뭐 사지? 좋았어 아이스크림 5,000원이 더 나왔네 5,000원 계산 봉투 목마르니까 도착! 안전패드 빼고 어서오세요 성이소님 안녕 콩스 자 장을 볼까 주스 푸딩 우와 킨더조이다 킨더조이 삼각김밥 삼각김밥 계산이요 계산 오! 감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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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원 500원 150원 150원 ㅋㅋ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소금 물을 물을 만원입니다 여기 내일까지 밥 먹을 수 있겠다 만원 몽뚱 왜 여기 있어 아 내가 일하는 동안 봐줄 사람이 없어서 같이 있는 거야 내가 우리 집에 데리고 가서 놀아도 돼? 그럼 나야 고맙지 우리 집에 가자 몽뚱 짐은 트렁크에 실입구 마지막으로 우리 몽트 페이트 꽁순아 수고해 응 잘가 물건도 많이 빠졌는데 더 채워야겠다 사과랑 배추 어서오세요 손님 맛있는거 많으니까 빨리 골라보세요 왜 진짜 배고파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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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투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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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르차 나 화장실이 급해서 그런데 여기 편의점 잠깐만 봐줄래?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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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꽁꽁이 좋아하는 게 띄워요 인더종이 꽁꽁꽁 이빨 따광 꽁꽁꽁 꽁꽁꽁 꽁꽁꽁꽁 참니 께단고 수영이 아참 말도다 난 괜찮다고 꽁꽁 옥상 아잇쟌 이제 가볼까 공공 꽁꽁 계단 나는 꽁꽁이라 괜찮다고 나나나 안되는데 베르짱 많이 기다렸지 고마워 대신에 내가 맛있는 거 줄게 맛있는 핫도그 맛있겠다 우와 오 메르창이 물건도 팔았네 어디 보자 자 근데 왜 돈은 더 안 들어왔지 그거 콩콩이가 언니 동생이라 계산 안 해도 된다고 했어요 나나 나나 뭐 콩콩이 어디 있는 거야 고마워 아 모리다 콩콩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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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몬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